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오동나무 만났어 우리 오동나무 자 오동나무가 종족이 적으네 공례네일을 바꿔두고 자 요번의 미션은 상대 막퍼를 해서 인구수 400을 만들고 네일부를 모조리 잡고 인구수 400으로 공격가기 미션인데요 자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죠 자 빨론을 짚고 부지 더블로 가닥을 좀 잡고 아 정찰은 성공했어요 우리 11땡백을 좀 다 가버리고 자 포지를 잡고 자 포지를 잡고 도로는 이제 정찰을 좀 떠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일단 캐롤 오? 무늬이요? 자 캐롤 깔아야겠죠 어 까스로씨 뭡니까 까스로씨 오? 哦?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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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찰 milk 오? Boh according Neither 악리 오? 오? logo 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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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아우 어, 지금은 근데 제가 지금 미션을 하고 있어요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을 일단 때리고 있어요 아, 아, 예 미션 끝나고 스카운트 한 거예요? 어?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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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핳 죽어! 아하 씨! 몇 개 다 들은 거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가스로 못불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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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흐흐흐흐흐흐흐 뭔가 막, 자원밸런스가 지금 막 무너졌어요 오오! 아잇잇잇 아잇, 눈물을 들겠죠 그래도 뭐, 돈은 많네 예지 에É 대생각이ία 라inden 돈을 받아서 잤동 아잇 뭐야 라 습 Katherine 이제 hanging in 리얼락 우웟 아잇잡 supercom 아잇, 옹 에잇 와아 공격을 시작하지 아홉 시뮤 OUR DOR ers 먹은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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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마커도 해야 되는데 공격을 시작하자 자, 이걸로 여기서 보내주고 오, 나이스 좀 먹어줬습니다 어, 뭐야! 이게 두개야! 전투 중인 말이다 다 오거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나는 전투 중인 말이다 나는 전투의 마음을 맞추게 빠져있으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아아 전투는 날 부른다 저걸 버린구만 은하 이거 걸까 딱 서 그랬지 됐지 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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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씨... 밀트네면 안되는데? 아우 씨... 들어가지...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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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오버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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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걸로 어그로를 좀 끌게요, 여러분. 자... 아... 히드라가 왜 여기 있냐? 제발, 제발, 제발! 아...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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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잖아. 아... 아... 아군 전설이니 부자주행대로 정답 좀 해버려야 해. 이 친구야. 고마워요. 어... 정투 준비 완료. 네... 아니... 설마... 그걸 보셨다고요? 공격을 시작하자. 내 생각을 잃은 것 같다. 흐흐흐흐. 어프레이드 완료. 아... 여기다가 짓고... 옵저버. 엽저버. 아... 공격 대비 좀 해주고. 엽.... 공격을 해주고 영웅로 해주고 아가구 해주고 밤에 불을 해주고 액으로 해주고 엽.. 어플레이드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두운 카스텔라! 자, 번호가 되어있어요. 전투 준비 완료! 저 뭐야? 하!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어...어떡아... 몇 개가 오는거야? 자, 오른쪽 할게요! 일단... 어, 이런 반응은 왜 이렇게 빠른건데? 공격이 끝났다! 위기 헤라까지 마커를 못하죠 1대1이니까 헤라까지는 마커를 못합니다 1대1 그리고 헤라까지 마커를 못했습니다 저이 헤라가서 박아주는구만 이때 이거는 멀티가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준미가 끝났어 헤라 진짜 해처리가 좀 많아야될거같아 자 이렇게 해처리가 좀 많아서 어 뭐야 아.. 자 공도 좀 지키면서 잠깐만 하하하하 자 여기 이제 크립 좀 좀 빠지게 좀 할게요 너네도 돈 먹어 자 레이어 피드라 피드라 뽑는게 낫겠지? 챔버 두개 짓고 라일로 수배하고 여기는 퐈 청중 종 이천 이 рус 흑 저 상대도 많이 꼴아봐봐서 자원은 내가 좀 많이 먹었고 일단 이제 아마 공격적으로 상대도 저거 할 것 같은데 좀 더 꼴을 것 같은데 아 우리 200을 만들기엔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잖아 도움이 필요한 거 아프레이드 완료 아 이거 아비톤을 좀 뽑아야 되겠다 쩌들어 아 드론 조금만 추가합니다 여러분 이런거 안하나? 와 커터로도 참 잘해 아 정투 준비 완료 쉽지 않는지 드랍이 올 수 있는 곳이야 아 공격을 시작하자 아 정관시of 유행만 드너로익 이기긴 힘들 것 같은데 이게 토스가 173인가? 아 이게 헷갈리다 그게 적으로 돈먹고 있고 넥서스가 있으니까 조금은 헷갈리네 토스로는 물을 먹고 그 돈먹은걸로 히드라 뽑으려는데 쉽지가 안돼 토스 유닛은 아비토뿌 아비토뿌 49밖에 안되네 적인가 이거를 한번 싹잡아야되겠네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 뭐야 이거 아 뭐 기바으로 가나가고 있어 또. 시들한테 터지세요. 잘됩니다. 습관이! 제 잠시 huge 아기 전투 준비 완료 그 순간 다행히 야기 아우 아우 야 모르거지? 아우 아우 바비토론 많은데? 어 딜러셔도 뽑아야죠 방업으로 짠짠하게 해주자고 터라 디바모 터라 딜러셔도 터라 딜러셔도 터라 딜러셔도 자 일단 어휴이 잘 되어있는데 센터까지 센터까지는 빼기만 질러셔도 뽑아야 되겠어 어 여기까지 오고 있네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니냐? 아돼 터라 딜머니 이거 원샷 원샷이라 이거 모르고 있는데 인마 Et нихㅎㅎㅎ 흐흐흐흐흐 아, 스크륨 뭐야 이거 오오오 툭툭 이러고 자, 시스라는 엄청 많아 자, 우리 이제 죽어주고 오, 야 뭔데 무서워 그러지마 그러지마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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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데요 아오! 아, 왜 버릇이 어딜 갔지? 뭐?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완료되었다. 나를 여쭙지 않는 고로내용. 같은 생명. 같은 생명.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같은 생명. 흠. 흠. 같은 생명. 아버지 전설이. 교재 쪽에 모닝하리마.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어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또. 베스팅가스가 턴퓨어하믄. 공격받고 있습니다. 고맙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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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g. DetibtQW께치Q. 쿨. diffic strike. 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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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죽어줄군! 아! 다 죽었나요? 이분은? 아이고... 이게 부대지 정도는 힘들다? 너무 병력이 많아서? 아! 야! 빨리 나와 나와! 아! 어! 너무 많아! 다 죽고... 운이 없잖아. 아! 깨버린 것들! 뭐 치러야죠? 이게? 아! 자! 여기를 좀 뚫어낼게요 일단은 뭐 정신이 없어지던데... 아! 멀리고... 아! 아! 뭐야! 오버 어딨어 오버! 우인가? 아! 일꾼을 죽이고 400을 채우는게 불가능한데요? 돈이 없어서... 어! 아.. 돈이 없네 돈이... 이거 돈이 없다 아 너무 많아 부동족을... 뉴닛을 뽑아야 되니까 아... 호박질이 더 안되지 장원관리가 안되고 영역관리도 20부대가 넘어가 버리니까 원래 10부대밖에 9대이정이 안되잖아요 아... 아... 이스라가 너무 많아 상사복이긴 한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녹아버리네 상추기한테 네... 2부2 4뇌이요 헉! 몰라 몇인지 뭐야... 와... 힘드네 힘들어 여기 너무 많네 시드라 10부대는 10부대 넘는거 같은데 얘들아 도라님 몇개 없었거든요 너무 많다 아비포니더라 돈은 메가도 많았을거야 아마 상대가 지금 방어타올을 건설을 너무 많이 했네 근데 병력이 진짜 이게 시드라가 인구수가 1밖에 안먹어가지고 10부대가 넘어가요 토스유닛까지 합치면 수호부대는 무조건 넘는거야 근데 20부대가 9대이정이 안돼 1번부터 0번밖에 10부대 10부대 9대이정이 다거든요 그러니까 더이상은 안되네 우리 병력이 너무 많아 근데 3,4범이라서 너무 세대 어머니 돈은 많았네 5,000원이 그랬는데 아 우리 또 블랙홈님 우리 블랙홈님 고맙습니다 블랙홈님 근데 1분을 안죽이고는 400은 차였을거야 아마 1분을 안죽이고나서는 근데 1분이 죽으면서 지금 인구수가 죽은거 같거든 아까 인구수 370인가 80까지 가지않았네 아 근데 이게 일단은 토스가 마컨에서 상대 병력을 뽑으면 그것만으로도 사기긴 한데 이게 토스는 말도안된 유닛이 있어 아비터가 있어가지고 사기긴 해 이거 히드라가 됐든 무탈이 됐든 히드라 그러니까 아비터가 이렇게 동동 떠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유닛이나 종족도 못 이기긴 해요 토스가 질거 같으면 얼리면 되거든 지지도 않겠지만 클라킹 히드라라 죽었다 깨어놔도 못 이기긴 해요 지금 약간 아비터가 사기운이 지금 오! 오! 5000을 다 썼어? 다 썼어? 아 근데 여기도 병력 보면은 지금 와 이게 지금 끝도 없어 병력이 너무 많아 진짜 부대 지정이 다 절대로 될 수 없을 정도로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지금 4병력이야 됩니다 여기 있는게 다 4병력이야 말이안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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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